자 여기는 일단 다른 공연장이잖아요 네 여기도 또 진짜 엄청나게 재밌는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또 한 번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기수 영철아 선배님 아니 또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저희가 9회를 맞이했잖아요 놀란게 마이크가 없이 그냥 크게 큰소리로 그냥 다 들어왔다고 나와버리네 금성 안타고 그냥 마이크를 안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?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수의 욕쇼은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회부터 9회입니다 2회부터 9회까지 네 하여튼 여기 왜냐하면 1회는 이제 시작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공연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작과 지금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2회부터 9회는 2구 아하하하하하 너무 재밌었어 골프TV 느낌이네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방세에 맞춰서 넣어놓은 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변기수 골프TV에 변기수 장례입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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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지금 공연을 하시는게 욕쇼잖아요 네 네 몇회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최소한 18회 정도 아 역시 건강하게 허락한다면 28회까지 펴고 앞으로 20년을 컸트리 제가 그 맞는 역할이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거든요 제 소원이 욕쇼의 할아버지 역할을 진짜 할아버지가 돼서 가발 안 쓰고 하는게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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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요. 뭐죠. 뭘 것 같아요. 결혼이죠. 저 못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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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죠. 했어요. 전 했는데요. 어 결혼을 하고 나서 여기도 찾아줬어요.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멋있다.